어서와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온 치맥을 들고 온다네 오지말라해 오지말라해 아니 뭔 갑자기 치맥이야 오지말라해 아 우리 또 요리릭형님께서 또 163개선물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요리릭형님께서 163개선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요리릭형이 163개 아 여러분 또 천사기 또 133개에 이어가는 또 163개까지 아 형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시죠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이 싸주십니까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정말 감사드려요 아 우리 요리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싸주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형님 열혈요? 열혈 좀 많이 남으셨을걸요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형님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리액션 인도식 먹방 가자구요 근데 국무를 인도식으로 이렇게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혐오지 않습니까 예 혐오잖아요 인도식 형님 마스티커 인도식 먹방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뭐가 인도를 비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3분의 1 마스티커 3분의 1 여기 인도식 인도식 먹방 여기 꽝 여기 꽝 자 형님 몇 번이십니까 인님 2번 2번요 가도록 할게요 와 형님 차비 차비 알론소입니다 형님 아 아 형님 차비 알론소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 이쁜 형님 어서오세요 오늘 키자말자 왜 이렇게 다들 살아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다 궁질이셨어요 키자말자 왜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세요 저를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진리찾기 안 눌러주신 애님들 추천 진리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왜 왜 왜 와 우리 또 복근이 형이 계속 300개 하아 우리 블루무늬가 25개 재도전 가능하냐구요 hell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옼 Spanish 아이씨입니다 3분의 1 가도록 할게요 이거 2분의 1 재도전 없어요 형님 형님 진짜 없어요 재도전 저도 아이씨 아니 저도 사람답게 먹고 싶습니다 진짜로 굽 ок 저 이거 첫끼에요 첫끼 자 형님 몇 번이십니까 형님 몇 번이세요 형님 몇 번이십니까 복근이 형님 형님 몇 번이십니까 복근이 형님 1번 1번 1번은 절대 안걸리지 가도록 할게요 아 형님 차비 알론소입니다 차비 알론소에요 자 일단 우리 복근이 형님 3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먹도록 할게요 김치가 너무 많다 잠시만요 왜왜왜왜 아 우리 또 인생망한 유저님께서 100개 팩가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인생망한 유저님께서 100개 팩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마수팩가입이라고 아니 아니 그러면 이제 아 진짜 이거는 마수팬가입은 100개 이상 팬가입을 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마수팬가입을 만들도록 할게요. 근데 4분의 1입니다. 마수팬가입은 4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00개 이상 팬가입 해주신 분의 건빵인데 100개 이상 팬가입 해주시면 4분의 1. 이제 이 마수팬가입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4분의 1 안걸리니까. 형님도 똑같이 인도식 먹방이에요? 아니 마수소포터 이런거 없어. 마수팬가입만 있어. 형님 뭔데요? 인도식이에요? 여기 인도식. 자 형님 몇번이십니까 형님? 형님 몇번이세요? 아니 형님 빨리 말씀해주세요 형님. 밥먹어야돼서. 형님 몇번이신데요? 아니 잠시만. 인생 망한 유저 형님이시거든요? 인생 망한 유저 형님 몇번이신데요? 철근아? 철근아 몇번이래? 3번? 자 3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안걸려요. 3,2,1 차랄라. 아이씨피 안걸려요. 아이씨피 안걸려요. 아이씨피 안 pred además 자 일단은 아.. 아니 배 존나 고픈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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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걸 말아가지고.. 아.. 우리 또 인생 망한 유저님께서 스티커 뵐게.. 아.. 마스티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우리 또 소울포커 행님께서 또..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100개 선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좀 아.. 아니 진짜.. 존나 배고픈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존나 배고픈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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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다구요 아 우리 또 인생 망한 유자 형님께서 또 뵙게 아 우리 망한 유자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우리 망한 유자 형님 또 뵙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구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망한 유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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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망한 유자 형님 아 우리 민섭바님께서 또 백개 아 우리 또 민섭바님께서 백개 선물 너무나도 감사드리구요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섭바님께서 백개 선물 너무나도 감사드리구요 잠시만요 아 우리 또 아 진짜 잠시만요 왜왜왜왜왜왜 아 우리 또 인생 망한 유자 형님께서 또 백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뭐 이왕 걸린거 기분좋게 먹을게요 이왕 걸린거 뭐 기분좋게 먹는데 아 우리 또 민섭바님께서 10개 감사드리구요 삼천개 쏘면 뭐 해줄거냐구요 뭐 형님의 해라는거 해드리죠 뭐 그 까진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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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만 보내줘요. 15개만 보내줘요. 15개만 보내줘요. 감정됐으면 마트 앞에서 인도시 먹방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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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오오오. 술의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타지마. 찍어먹고, 비벼먹고. 그 끝까지 핥아먹자. 남아스테. 민서님께 색이 안 나요. 인생 망한 유저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망한 유저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인생 망한 유저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또 가수님 하는 것 같아요. 인생 망한 무지혜도. 살려 무금무금 지혜도. 오오. 땡이요 땡이요. 샤티 샤티 카레 카레야. 와 우리. 그래라 그럼. 그래라 그럼. 그래라 그럼 형님께서 500개. 우와. 우와 형님. 와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뭐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형님. 형님. 그래라 그럼. 그래라 그럼. 그래라 그럼. 형님 뭐라고요. 나가서 춘천하고요. 그래라. 행 sized. 명 looking for love. 그래라. 나. 나. 그래라. osseos. 그래라. 아니 근데 밖에 나가서 먹는게 영정이 아니에요 나가서 춤추는거 대신 인도시에서 먹방을 밖에서 하고 올게요 아니 이거는 진짜 영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원래 밖에서 많이 먹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외식이에요 외식 소풍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소풍을 가는거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풍 갈 때 김치찌개를 들고 가요 김밥 대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그거 먹는거에요 근데 저는 또 밖에 나갔을 때 외식할 때 숟가락을 안써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먹는거에요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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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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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